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저번에 가져온 슈퍼커브를 리뷰할 생각인데 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눌러서 락을 해제한 다음 세리머니 끝나고 휘동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와가지고 이 슈퍼커브를 타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느낌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타면서 어느 것이 장점이 됐고 어느 것이 단점이 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슈퍼커브를 리뷰들을 보면 다들 만족하면서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 역시도 일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로 타는 분 그다음에 비즈니스로 타는 분들에 대한 호불호가 약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냉정하게 리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C125A를 기초하고서 서울에 편도 약 40km 거리의 목적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80km 정도 되는 거죠 다녀오면서 느끼는 바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디자인이 예쁘다는 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색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도색이 고급스럽게 빛이 난다랄까 물론 검정색 컬러의 바이크 같은 경우는 포스 같은 게 좀 느껴지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이 참 예쁘게 배열되어 있는 이 색상의 모델이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혼다 마크 고급차의 자랑인 동그란 혼다 마크 옛날 방식으로 HM, 혼다 모터스라는 약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거 구해서 붙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준 건 참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동차의 마크에 비유하자면 신형 기아 프라이드에 옛날 기아차 마크 붙인 느낌이라서 옛날 마크 그대로가 아닌 신형 마크를 달아주었다면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디자인이라는 건 시대가 지날수록 세련되어지는 법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이 시대에 맞게 뽑았으면 마크는 신형 마크도 괜찮겠다 싶은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레트로나 복원의 느낌이라면 사실 그냥 엔진 빼고 외관을 완전히 올드하게 복원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15,000원에 안되겠니? 하지만 디자인이 둥글둥글하고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혼다 마크도 조금 최신의 혼다 마크를 붙여놔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반의 레트로랄까? 백토크 커브를 차게 되면서 거의 처음으로 접했던 용어인데 대충 뭔 얘기인지는 알지만 이런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커브 타시는 분들 백토크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건 엔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일부러 혹은 실수로 발생되는 건데 백토크가 커서 불편하다 혹은 에러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의아했던 겁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 커브처럼 클러치를 손으로 잡아서 컨트롤하는 방식이 아닌 차는 미세한 컨트롤이 어려워서 이러한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한 발 느리게 변속하면 해결되는 부분이죠 그저 원래 그렇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하가 자주 걸리면 결국 체인이 늘어나거나 최악의 경우 끊어지게 되고 미끄러운 도로에서 뒷바퀴에 락이 걸리기라도 하면 슬립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느긋한 속도에서 변속을 해주면 불편한 부하 같은 거는 걸리지 않게 되겠죠 대부분의 상황은 어느 정도 달리다가 멈추기 위해서 기어를 내리는 과정 혹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킥다운 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건데 이거저거 다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런 거 느끼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4단의 빠른 속도에서 달리고 있다면 30km 이하에서 3단으로 내리고 20km 이하에서 2단 10km에서 10km 이하에서 1단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 저는 C125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속대는 오히려 저렇게 하면 좀 답답하니까 10km씩 속도를 더 올려서 변속을 해보는 겁니다 1단으로 20km 이상 달리다가 30km에서 2단 40km에서 3단 50km 이상에서 4단 그러면 아무래도 바이크는 완전 쭉쭉 나가지 않지만 변속도 부드럽고 4단 이상에서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달릴 수 있고 가속이 중요하다면 거의 속도계가 느려질 때쯤 변속하면 되고요 그런데 각 단수별로 고 rpm을 쓰거나 속도가 최고 속도 90km 이상 부터는 잔진동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저는 계기속도 100까지 땡기다 말았는데 아마 커브 110 엔진은 진동이 오는 포인트가 조금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기량이 작으니까요 한 70-80 정도부터 오겠죠 그리고 이정도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스로틀을 한번 쥐어짜기도 합니다 배기량의 한계랄까? 쥐어짠다는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립을 고쳐 잡지 않으면서 손목을 살짝 돌리는 수준이란 거고 거기서 속도를 더 내려면 이렇게 스로틀을 한번 쥐어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잠깐은 뭐 모를 수 있지만 전국 여행이라던지 제주도 투어 같은 장거리를 갈 땐 이정도로 손목에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보면 손목도 뻐근해지고 몸도 피곤해지는 주행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주행피로도 외곽이던 시내이던 각각 다른 주행피로가 생깁니다 이건 바이크 엔진 크기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금 뚫린 도로에 올라갔을 때 정말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합니다 공포심이랄까? 제가 대형 바이크를 타다가 그럴 수도 있고 주변 차들 속도로 인한 불안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80km 정도가 규정 속도인 도로에서는 도로를 달리거나 차선 변경 시 불안함을 크게 받았고 끝차선을 달리다가도 바이크가 아담하니까 끼어들기나 차선 변경을 위해서 절반쯤 차 대가리를 밀어넣으니 제가 살짝 브레이킹을 해서 처지기를 바라듯이 운전하는 동차선 추월 수준의 칼치기를 하는 로답 운전자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런 스트레스도 이 슈퍼커브라는 바이크를 선택하면 겪게 될 것들이라 무작정 작고 아담하고 편리하다고 선택한다면 슈퍼커브의 기능과 전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슈퍼커브라는 바이크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내 50km 제한에 단속 카메라가 많은 서울 시내라든지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커브가 가장 빠르다고 느껴졌으니까요 방풍 성능 펜다 자체를 구조를 바깥으로 이렇게 바람을 쳐내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 규정에 맞추거나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람을 다 쳐내야 될 정도로 빠른 바이크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바람을 많이 막아줄 것 같으면서도 막아주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이드 카울이 조금 더 넓거나 바깥 날이 안쪽이 아닌 바깥으로 길이 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어비를 변경하는 이런 거는 지금 미들이나 리터나 아니면 제가 오래 탔던 msx 125도 많이들 변화를 주었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요 제가 렉스턴 스포츠 리뷰도 하면서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튜닝은 분명히 잃는 것이 생깁니다 초반 가속을 위해서 기어비를 변경했는데 최고속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반대의 상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요 자신의 몸무게나 주행 환경을 생각해서 세팅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피팅을 봤는데 이런 피팅 충분히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슈퍼컵을 구매하려는 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래도 괜찮다면 구매해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 보셨던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하는 말들 다 똑같은 소리 하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지난 60년간 몇 억대가 팔린 바이크다 그만큼 내구성을 믿을만 하다 또 개발자가 어떠한 의도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런 역사를 가진 바이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1년인데 6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체형과 도로 조건에 맞춰 차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변화를 주었습니까 카브가 인젝션이 되고 헤드라이트가 LED가 되고 이런 거 좀 더 좋은 부품으로 변경했을지언정 핸들 높이나 뭐 차체의 크기 재원의 변경 이런 거 조금 아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행하는데 자세라던지 이런 데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핸들이 낮고 사이드미러도 조금 낮아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C125가 고급형이라고 해서 볼록 거울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거울이라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재질이나 도색 퀄리티 이런 건 좋다 이건데 해당 시대에 맞도록 차체도 변화를 주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게 아쉽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많은 단첨을 커버할 만큼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의 연비처럼 선택하셔도 정말 후회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실주행시에 따를 수 있으니 본인의 주행 환경을 한 번만 더 고려하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완벽한 마이크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자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였고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